오늘 드디어 스팀 대바데 샀다고요?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도대체 왜 왜 그렇게 본인을 스스로 못살게 굴어서 안달이야 부모님이 주신 소중한 몸 소중히 여겨야지 도대체 왜 대바데 같은 거라면서 정신과 몸을 썩히게 만드는 거야 내가 그렇게 뜯어말렸는데도 기본 샀다고 6,900원? 아직 늦지 않았어 환불해 2시간 넘게만 플레이하지 않았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 괜찮아 괜찮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빨리 돌아가 방송이나 봐 방송이나 대바데는 절대 본인이 플레이해선 안되는 게임이야 무조건 구경해야 되는 게임이라고 제품키 등록했다고? 괜찮아 그래도 늦지 않았어 살인마를 먼저 해 살인마를 살인마를 먼저 해서 제대로 된통 당해봐야 아 퐁퐁형 말을 들을걸 뒤늦게 이제 후회하고 환불하겠지 당해봐야 돼 당해봐야 돼 일단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묶여져 있냐 이거 학지훈 디엣이 샀다구요? 국커피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디엣이 개별 환불됩니다 학지훈 다들 살까 고민 다들 왜 나는 이해가 안돼 여러분 학지훈 디엣이 하나면 약 7,000원인데 여러분 7,000원으로 멘탈에 굉장히 큰 위협을 주는 것과 따뜻한 국밥 하나 먹는 것 둘 중에 뭘 선택하겠어요? 영구적인 괴롭힘 영구적인 왕따 시뮬레이션 그것과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다 크지 다 크지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지훈이 형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제가 지훈이 형으로 플레이 해볼테니 저의 플레이를 보고도 계속해서 지훈이 디엣을 사고 싶다 그러면 사세요 영구적으로 괴롭힘 당하고 싶다고요? 아니 왜 저래? 아니 여러분 나 뭐야? 방송키고 학주할 때마다 진짜 헤드필드만 계속 나오네? 아니 새로운 징크스 걸린 것 같아 너스하면 내리맨만 나오고 학주하면 이맨만 나와 무슨 소리에요? 와 미쳤따리 나 다 맞췄어 지금 모든 거 다 맞췄어 이게 딱따람쯤 강한 학지훈? 아 이러면 안되는데 이렇게 아 이렇게 뽕만 보여주면은 이 사람들 또 학지훈 디엣이 구매하는데 이거 아 이 사람들 학지훈 디엣이 그러면은 마음먹고 다시 구매할텐데 이거 아니야 학지훈 구리다고 사지 마세요 어? 그러지 마세요 내가 말릴 때 내 말 좀 들으세요 어? 구두는 천만할걸 어? 직선에 학지훈이 되나? 아 젠장 어 직선에 학지훈에게 어어? 참으로 갸륵하구나 이 녀석 감히 학지훈이 지금 생존자를 눕혔는데 그 앞에서 발전기를 돌리고 있어? 괘씸하기 짝이 없군 일단 충전해 저거 칼찌일지도 몰라 대하같은 것도 안썼어 아 그 사이에 구했어 괜찮아 이게 제일 많이 돌린거야 발전기 어어 직선에 학지훈이 되나 자 뱅뱅이를 두 바퀴들었는데 한 대 맞혔어 아 으의의의의Р 아 아 아 자 여러분 보셨어요? 생존자가 실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이 킬러는 아 이건 뭘까? 오케이 딱 달라붙으면 강한 악지훈 역해 중에서 아마 내가 알기로 역해 생존자 중에서 그냥 건강할 때 숨소리가 제일 커 니아도 보였고 니아 칼슨 이 녀석이 이게 줌바 댄스지 이게 줌바 댄스지 보람의 공원 좋아요 이 녀석이 묻혔나 지금 나 저 사보타지맨을 죽이러 간다 어? 여긴 직선의 악지훈에게? 감히 직선의 악지훈에게? 어 원거리의 악지훈? 이 녀석 제 쓰레기가 건들이 찍오 오오오오오옉 너 Grindset 이게 해든필드의 악지훈? 하하하하하하 좋아요 좋아요 평지의 학지훈 온갖 프레임 다 있어 그냥 평지의 학지훈, 캠핑의 학지훈, 직선의 학지훈, 2층의 학지훈, 딱따라 붙으면 강한 학지훈 아니 이거 아 너무 쾌적하고 좋은데 게임이? 좋았어 인데 좋아로 자막이 나오고 학지훈의 50가지 그림자 아니 미쳤냐고 사운드 플레이 학지훈 사운드 플레이 학지훈 어디갔어? 사프리 안돼 대드하드를 무시하는 학지훈 대무학 대드라드 씹는 학지훈 대무학 뭐야 이거 다리가 걸린 학지훈 어? 펭민이 근천데? 아 아 아 아니 아니 뭐야 런지 왜 이렇게 에라이 씨 저에게 아직 10발의 칼이 남아있습니다 6대밖에 안 남았습니다 5대를 다 맞춰야 됩니다 아 필살평타 필살평타의 학지훈 무적 어 막발이었네 좋았어를 좋아라고 하는 학지훈 어떻게 줄이죠 좋았어를 좋아라고 자막에 나오는 학지훈 좋았어라고 말했는데 여기 있네 이 사모타지 웬 뭐야 이거 자리나 카스희 직선의 학지훈 사운드 플레이의 학지훈 저주받은 에임의 학지훈 저주받은 에임의 학지훈 어 하지만 딱코 딱땜으로 죽이는 학지훈 얘 왜 안주어져 얘 왜 안주어져 이래도 대바대를 할거야 이래도 대바대 구매할거냐고 단장 환불해 대바대 구매한 사람들 여기서도 못주면 핵이야 그건 아니었고 버그였고 갓갓 게임이다 진짜 갓갓 게임이야 이거 일단 여기 근처에 데이비드가 있을텐데 오늘은 개구멍 운 좀 있나 이거? 여기서야 까마귀 소리가 들렸을까 아 아 어 어 딱딱 따라붙으면 강한 학지훈의 직선의 학지훈 직선이 안 보이고 원거리의 킬러 학지훈 호동 자리중 중 재 pourquoi 진짜로 Trip 런지 질렀으면 더 빨리 쫓았겠다 이거 탈락 런지 질렀으면 더 빨리 쫓았겠다 이거 아! 필살평타! 아! 필살평타! 아니 여러분 지훈이 형 할 바에 토구하세요! 공짜로 주는 킬러에다가 훨씬 좋은데 학지훈 보다 물론 재밌는 학지훈이 더 있지만 고맙습니다 수고하니 아! 아!